착 퇴 왜 저렇게 있는 애를 삐지게 한다고? 에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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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이렇게 하는 건가? 에보 미안해 어아악! 아악! 진동 왔어!! 어오어욱어영어욱어영.. 흐으으 누나 진짜 나 두고 갈거야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주는거야 이거줄게 꿀좋다 진심 용서해줘 진짜 너무 귀엽다 내가 봤을때도 이제 5성의 싸움이다 요쪽에 한번 볼까요? 제이디님도 역시나 5성 제가 한거 아닙니까? 여기도 뭐 보나마나 여기도 보나마나 여기도 보나마나에요 제가 안꼈어요 진짜로 여기 스킬소리에요 스킬소리 아아악 아아 잠깐만 아아악 내꺼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트수야 트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다시 하라고요? 박자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다시 할게요 그럼 죽겠네 진짜 짜서 내가 짜져서 죽을 것만 같아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트수야 트수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가세요 저 누구 보내줄까 나가 호스팅 보내드릴게 좌표 찍어봐 우정아 이렇게 살지 말자 진짜로 어? 왜 이렇게 사는거야 이건 뭐야 우정아 평소에 놀 시간에 좀 청소도 좀 하고 이거 뭐야 먼지 쌓였어 우정아 나 저거 봤어 영화 매트릭스에 나왔었어 안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우정아 아니 사람들이 0도 안 틀어주니까 약간 난리났는데 약간 미쳐가는데 영크리트도 미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진짜로 아 아 이 쩌너마 진짜 다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기용은 투펀치 킁킁이 귤도하기 귤은 킬로보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근데 샤이님이랑도 악수했다 참 지스타가서 샤이님이랑 악수했다 센세! 이러면서 센세! 이러면서 악수했었어 인사시켜줘가지고 센세! 아쉬워너넛 아쉬워넛 오오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낚시바늘에 물린 뚱이 해주세요 x2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 분만 딱 부탁했어 그럼 이 분거만 해드릴게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민망해 진짜로 그 똥이 그거 알죠? 사랑해요 안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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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또 아이유 덕질한다 또 또 아이유 덕질하고 앉아있다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부터 해야 되는데 누구세요? 사랑해요 어? 어?